내 앞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내가 우리 애정이를 너무 애정해 사랑해 애정아 나도 사랑해 오빠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 말대로 우린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게 됐죠 우린 운명이니까 아 이 방향 싫어요 의심이랑 치정 쪽으로 가줘야지 너무 달콤하네 하나 둘 셋 잘났다 보기 좋네 애정이 아 맞다 그때 그 신발 바꿨어? 왜 다시 안 줘? 아 그거 사이즈가 없다 그래서 응 예뻤는데 거봐 손발 작은 거 안 좋다니까 대신에 이거 어? 반지다 반지 열어봐 반지, 귀걸이, 목걸이 메인지 반지네 맘에 들어? 근데 좀 크다 이것도 커 엄지 커 엄지 아 그것도 커? 뭐야 나 손발 작은 거 좋다면서 왜 다 큰 것만 사와? 아 미안해 아 너 왜 이러지 그래도 디자인은 이쁘네 우리 이거 같이 줄이러 갈까? 아니야 내가 가서 줄여 올게 딱 보니까 산 게 아니지 뭐야 어? 잠깐만 아 네 김대표님 아 네 김대표님 네네 아 네 금방 가겠습니다 네 네 네 나 잠깐 작업실에 좀 갔다 와야 될 거 같아 금방이면 되니까 우리 집에서 가서 기다릴래? 응 알겠어 가자 아 뭐 보내볼까 가지 마라 집에 네 일기도 쓰나? 보지 마 이게 뭐야 저거 에이 저거는 애정아 매일 너를 보고 만질 수 있어서 행복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나 아 보라고 써놨다 보라고 네 집에 가 있어 그랬잖아 네 저 정도면 아무것도 없는데 다이어리만 한라덕 둔 거야 그거에 반쯤 열어가지고 이렇게 네 다 열어놓지 그랬어 나도 답장이나 써볼까? 펜이 어디 있지? 아 안 되네 뒤지지 마세요 열지 마 어 깜짝이야 뭐야 어디라는 거야? 놀랬어? 왜 그래 여기는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가 있구나 판도라의 삭제 내가 나중에 어 나중에 다 정리해서 보여줄게 어 알겠어 이때부터였던 거 같아요 찜찜한 기분이 인연 들기 시작한게 뭐야 무서워 한글자막 by 한효주